지금부터 코드 이그나이터의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MVC 모델이라는 것에서 제 끝에 있는 C에 해당되는 것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MVC 모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컨트롤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는 않고요.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소 기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은 뷰, 화면에 무언가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뷰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이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뷰와 모델이라는 것은 비교적 그 쓰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만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되지만 뷰와 모델까지 살펴보기 전까지는 이 컨트롤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컨트롤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나중에 MVC모델을 설명드릴 때 한꺼번에 종합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참조하셔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코드이그나이터는 내부적으로는 CI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통 코드이그나이터를 줄여서 CI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예제는 O2.OIG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습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접속하시면 생활코딩 홈페이지인 OpenTutorials.OIG로 리디렉션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O2.OIG, 제가 쓰고 있는 실습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O2.OIG.index.php.topic이라고 접속을 했을 때 이 topic과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topic 뒤에다가 제가 slash 하고서 get 하고서 1을 넣게 되면 이 topic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뒤에 숫자 1이 붙어서 출력되는 것을 해볼 거고요. 만약 여기 있는 내용을 10으로 바꾸면 topic 뒤에 10이라는 숫자로 URL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하는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는 이 URL에 맵핑되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한가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O2.OIG.index.php.topic이라고 접속을 했을 때 topic 페이지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되려면 어떻게 코드이그나이터에서 코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죠. 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에디터인 이 Sublime Text라는 에디터를 열었습니다. 만약에 에디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생활코딩 수업에서 개발도구에 보시면 Sublime Text라는 에디터에 대한 상세한 수업이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드이그나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컨트롤러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을 건데요. 이 컨트롤러스 디렉토리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New 파일에서 topic.php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됐죠. 여기에 있는 topic.php라고 하는 이것은 이 URL 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index.php 뒤에 slash topic이라고 하는 이 URL은 방금 제가 만든 컨트롤러스 밑에 있는 topic.php라고 하는 저 파일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topic이라고 하는 이 경로를 사용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약속입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topic.php를 만들어야 된다는 약속이 여러분과 코드 이그나이터 사이에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 이그나이터는 내부적으로 topic이라는 저 패스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스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topic.php라는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topic.php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welcome.php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topic.php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클래스 네임이 welcome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일은 topic.php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welcome이라고 하는 내용을 topic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규칙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topic.php에는 topic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xtends CI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인 거죠. 저것을 상속받도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입니다. 제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석은 불필요하니까 삭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ublic function index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cho라고 적고 topic page라고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해보세요. 저는 지금 저장을 했고 저장을 하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보죠. 자, 이미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다가 자, index.php slash topic으로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topic page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 출력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index라는 메소드 안에 있는 이 내용인 거죠. 자, 여기서 또 다른 규칙이 나와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topic 뒤에다가 여러분이 특별한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름을 적지 않으면 자, topic.php에 topic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index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코드이그나이터와 여러분 사이에 약속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opic이라고 하는 이 경로로 접속했을 때 어떤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면 반드시 index라고 하는 이 정의되어 있는 미리 약속되어 있는 저 메소드를 여러분이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코드이그나이터는 알아서 topic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index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public function 그리고 그 전에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get이라는 경로로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럼 이것도 약속인데요. public function get 이라고 입력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cho topic topic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에러가 있었죠? 자, 여기 뒤에다가 제가 세미콜론을 안 달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opic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인덱스 즉 topic 뒤에 어떤 패스가 없다면 반드시 인덱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구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topic 뒤에 get이라고 하는 패스를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하시면 코드인이덱터가 알아서 저 url에 해당되는 메소드인 ge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전달하고 이 숫자에 따라서 페이지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id라고 적는 거죠. 자, 여기 있는 id라고 하는 이름은 규칙은 아닙니다. 이름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id라고 이렇게 적고서 save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topic 뒤에 숫자가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이것을 4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 4가 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index.php 슬래시 뒤에 나오는 첫 번째 패스는 첫 번째 패스는 컨트롤러스 밑에 있는 컨트롤러스 밑에 있는 컨트롤러스 밑에의 그 패스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파일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php 파일을요. 그리고 그 패스의 이름으로 클래스 네임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페이지를 출력하시려면 자, 그 클래스의 index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ci가 코드이그네이터가 알아서 그 index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index.php 뒤에 있는 패스 뒤에 또 다른 하위경로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하위경로에 대한 이름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정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소드에게 어떤 특정한 값을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메소드에 그 메소드에 이렇게 파라미터 인자를 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많죠. 이 내용은 별게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같은데 제가 정식으로 html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html 코드들을 더 부과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저의 소스 코드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가 같아졌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컨트롤러라는 것은 url과 관련되어 있고 그 url에 해당되는 클래스나 또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정의하면 코드 인그나이터가 알아서 그것들을 호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이 컨트롤러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url을 맵핑하는 역할로서의 의미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뷰나 모델 또는 mvc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거니까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참고를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한글로 적혀있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코드 인그나이터 한국 사용자 모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번역해 주신 이 코드 인그나이터에 대한 한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한글 매뉴얼에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수업에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부분 제가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기 있는 예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URL과 맵핑되는 역할을 하는 그 의미로써 컨트롤러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뷰는 UI 즉 화면상에 표시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